안녕 수성제품관리장 게리입니다. 전 마이클이고 둘다 파워버츄얼 에이전트 소속입니다. 첩보 플랫폼의 발전, 완전히 새로운 통합 저작 캠퍼스 및 새로운 전화음성 버스를 소개합니다. 먼저 퓨전팀이 파워버츄얼 에이전트로 어떻게 훌륭한 버스를 구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퓨전팀에는 전문개발자에서 도메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복개발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최소 84%가 퓨전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워버츄얼 에이전트는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로코드 환경으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로서 때때로 더 많은 기능과 제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컴포즈를 만들어 전문개발자가 적응형 카드 작성과 같은 고급 작성 기능을 사용하고 응답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SaaS 플랫폼 사용의 이점을 희생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필요에 따라 파워버츄얼 에이전트 또는 컴포즈를 사용하여 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그나이트에서는 다이나믹 365 커스터머 서비스용 음성 채널의 일반 사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 캔버스 내에서 로코드로 대화형 음성응답 또는 IVR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포즈의 강력한 기능이 로코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합 저작 캔버스에 포함되고 파워버츄얼 에이전트의 전화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전문개발자와 도메인 전문가 둘 단을 위한 단일현법 구축 스튜디오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전용 음성 작성 기능을 포함한 PVA 내에서 전화지원을 통해 누구나 전화지원법과 정교한 IVR를 훨씬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후반에 나올 새로운 기능 또 저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제작 캔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요구사항이 텍스트를 넘어 풍부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통해 훨씬 더 풍부한 응답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카드 디자이너의 json을 캔버스에 직접 붙여 넣기만 하면 적응형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개발자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에 대한 경로 뿐입니다. 제안 작업인 빠른 응답은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과 같이 응답과 함께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답시간이 단축되고 클릭 한번으로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대체 메시지를 추가하면 사용자가 bot을 사용할 때 무작위로 선택되어 단순 반복되는 대화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PowerFX와의 통합 덕분에 변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엑셀의 수식같은 PowerFX 수식 편집기를 활용하여 여러 노드에서 변수를 재사용하고 활당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및 레코드 값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되는 데이터 유형의 수도 확장되었습니다. 전문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목록을 반복할 수 있는 루퍼 로드가 곧 포함됩니다. 이제 PowerFX로 더 복잡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어 날짜 비교와 같은 작업을 보다 간단하게 만드는 더 많은 연산자 목록을 제공합니다. 질문 노드도 향상되어 목록 변수를 사용하여 객관식 질문을 동쪽으로 만듭니다. 이제 작동 중에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Holiday in collaboration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 중 언제든지 여러 채널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가상 컨시지어 아이디어를 모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전화로 하우스키핑을 요청하거나 앱에서 채팅을 통해 예약을 연장합니다. 저는 현재 손님이 구내 레스토랑 한 곳의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버스를 개발 중입니다. 모든 주제를 작업 중이며 버스에서 바로 테스트합니다. 대기 목록에 올리고 싶은 레스토랑과 몇 명이 오는지 묻고 이 정보를 Power Automator에 전달하여 고객을 대기 목록에 추가하고 현재 대기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주제는 효과가 있었고 구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저작 덕분에 우리는 이를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상 한 가지 문제는 게스트가 복과 여러 번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말로 약간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풍부한 응답 기능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응답의 이미지를 추가하고 선택되는 메시지 대안을 하나 이상 추가합니다. 주제가 트리거될 때 맞다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이는 붓이 사용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잘못된 응답을 제공하는 경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질문 노도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동일한 질문을 다시 반복하는 대신 사용자의 응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고 더 맞춤화된 메시지로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기 목록에 추가하고 현재 대기 시간을 제공한 끝부분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적응형 카드로 교체하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현재 대기 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자석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므로 카드를 받기 전에 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설정 변수 값 노드를 사용합니다. 계산된 값을 저장할 새 변수를 만들고 변수 범위를 제어할 수 있는 변수 창에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 Power FX 편집기를 열어 엑셀과 유사한 수식 언어와 인텔리전스 및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제공 함수를 사용하여 새 변수의 값을 할당합니다. 날짜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 대기 시간을 현재 시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려는 모든 정보가 있으므로 일반 메시지를 주우고 적응형 카드를 추가합니다. 적응형 카드 웹사이트에서 이미 디자인했으므로 재선을 캔버스에 붙여놓고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완성하려면 런타임에 카드가 동쪽으로 채워지도록 자리 표시한 것을 변수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 카드를 Power FX 레코드로 변환하고 수식 편집기를 사용하여 카드 자체 내에서 변수를 참조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가 이미 만든 것을 붙여넣습니다. 여기에 주제 변수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자석 대기 시간을 알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할 사항은 카드 옆에 표시되는 빠른 응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손님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한 번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으므로 저장하고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캔버스를 열고 대기자 명단에 입력하여 내 주제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보시는 파티 인원을 물을 때 추가한 여러 변형 메시지 중에서 하나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에 잘못 대답하며 제 시도 메시지를 사용하여 보시다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앞서 본 것들은 기술피리뷰의 일부입니다. 공개 미리 보기 이후에 우리는 정교한 벗을 위해 기능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그 하나로 이벤트 기반 및 컨텍스트 트리그링으로 외부 이벤트 및 사용자 의도 변경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대화 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사용자의 현재 주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통합 저장 캔버스를 보았으므로 마이클 이제 음성벗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는 음성 대화를 위한 벗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 내에서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도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중 모드 작성을 도입합니다. 텍스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적응형 카드를 제공하고 동시에 전화를 거는 고객에게는 음성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제 유지관리 없이 고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대해 봇을 손쉽게 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봇을 한 번만 구축해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봇 음성 상호작용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성 합성만큼 언어에 대한 기본 지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성 상호작용을 더욱 간단하게 활성화하고 방금 이야기한 모든 혁신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전화 체포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제 보세 전화번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저 커뮤니티 서비스와 통합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화번호에 연결합니다. 직접 라우팅을 활용하여 기존 인프라이포트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전화 채널에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봇이 호출 다이딜을 변수로 사용하거나 음성 입력이 적합하지 않을 때 키패드 입력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봇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음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서비스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리가 구축한 포스에 전화 체포 시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음성 채널에서는 적응형 카드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단한 부분부터 음성 변형을 추가합니다. 음성 응답을 위해 적응형 카드에 사용한 사람과 레스토랑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적용합니다. 또한 몇 가지 인기 있는 SSML 태그에 대한 바로가기를 적용하는 내장된 SSML 편집기를 사용하여 대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추가할 것입니다. 변수에서 찾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채널별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음성 대화를 붕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화 및 마지막으로 받은 수신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새로운 시스템 변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채널 변수를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옵션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테이블이 준비되면 확인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새 변수 이름을 마지막 네 자리로 변경합니다. 이것은 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임을 나타냅니다. 전화 채널 발신자 아이디 값을 네임변수를 활용하여 PowerFx로 값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에게 재생될 메시지에 변수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보수의 음성을 구성합니다. 설정에서 애재 인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채팅, 고객 서비스, 유서 방송과 같은 말하기 스타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음성으로 합니다. 이제 음성을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했으므로 복과 전화를 연결합니다. 채널에서 새로운 전화 미리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기존 전화번호로 연결합니다. ACS 리소스에서 애재 구독을 선택합니다. 애재에서 이미 구매해서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 중 하나를 활동하고 보수의 전화번호에 연결합니다. 전화번호가 연결되면 변경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개시합니다. 보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도해 봅니다. 보수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레스토랑 대기자 명단의 사람들을 위한 IVR에 있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음성을 통해 복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았지만 원한다면 키패드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인원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기술미리보기를 살펴봅니다. 음성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볼까요? 파워부출 에이전트의 Bot 음성 작성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응답할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무금감지를 지정합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정확도를 개선하고 메시지를 중단할 수 없는 기능도 제공하여 고객이 중요한 메시지를 완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바운드 및 언바운드 전송 모드에 대해 컨택센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필요할 때 실시간 상담원에게 쉽게 다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보스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워부출 에이전트의 경우 항상 그렇듯이 관리할 인프라도 유지해야 할 서비스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든 것은 다중 테넌트 Saa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aaS 모델에는 파워 플랫폼의 강력한 거버넌스,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이 모두 제공됩니다. 파워부출 에이전트에 곧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제공됩니다. 관리자가 조직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수에 대한 데이터 손실방지 정책을 도입합니다. 또한 고객 락박스를 지원하여 관리자가 문제 해결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조직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팀즈에 포함된 파워부출 에이전트의 경우 가장 가치 있는 시나리오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활성 환경을 삭제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규정 준수 제품을 지원합니다. 히파가 적용되고 하이트러스트 인정을 받았으며 의료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정보봇을 구축하기 위해 패드램 인정을 받았고 지벌용 PCI를 준수하며 SOC 및 ISO도 준수합니다. PVA는 기본적으로 전역입니다. 전세계의 스물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데이터 상주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봇을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부출 에이전트는 여러 언어를 지원하므로 19개 언어로 봇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게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통합 저작 캔버스와 기본 전화봇을 통해 파워부출 에이전트가 로코드 및 전문개발자 모드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복구축 스튜디오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기술 미리보기에 등록하여 새로운 기능을 직접 체험하거나 시에션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을 살펴보십시오. 신규 파워부출 에이전트 사용자를 위한 이러한 발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등록방법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PVA Build EEE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마이클과 함께 전제제품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만들지 기대하고 파워부출 에이전트의 발전에 대한 피드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